안녕하세요 마야기초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모델링을 마저 계속 진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면을 익스트루드로 추출해서 계속 계속 이렇게 빌드해 가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사이드와 프론트와 퍼스펙트, 탑뷰 이렇게 다 놓고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잘 보이게 엑스레이 모드로 놓고 진행을 할게요. 엑스레이 모드는 네, 여기 있죠. 자, 이 라인에 맞춰볼게요. 이 라인이 탑에서는, 음, 보자. 자, 사이드 미러가 있고, 이 라인이 이 라인이겠죠? 이렇게 따라가서, 음, 아마 이 라인이, 음, 최고 위의 라인이 이 라인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랫까리 할 때는,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켜 놓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미지를 확인해보니까, 이 라인이, 어, 이 제일 높은 라인이 맞을 것 같죠? 이 제일 높은 라인이 맞을 것 같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맞춰줘도, 탑뷰 가면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맞춰줘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기본 빌딩은, 그렇게 하이하지 않은 상태로, 어, 적당한 양의 폴리곤을 가지고, 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엣지에서도 또 뻗어 나올게요. 자,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도,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탑뷰에서도, 봐주시고, 어, 여기도 면을 하나 추가하죠? 이렇게 해서, 면을 하나 뽑아올린 다음에, 자, 여기는 한 점이지만, 여긴 두 점이죠? 타겟을 예를 들어,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사각형의 면이 됐죠? 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 음, 보통 마야 작업에서, 삼각형의, 이, 이, 점들의 개수, 한 면의 점들의 개수를 보시면, 이렇게 네 개죠? 다 네 개씩이죠? 보통 이렇게 사각형의, 그, 어, 이 폴리곤 방식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이 되거나, 엔곤이 되면은, 음, 음, 그, 이 서비 디비전을 올리는, 예를 들어 스컬픽을 할 수 있는, 지브러쉬 같은 프로그램에 옮기게 되면, 이게 충돌이 나고, 에러가 나요. 그래서 꼭 삼각형과, 어, 엔곤, 그러니까, 사, 네 개, 네 개 초과가 되는, 다섯 개 이상의, 그, 면들은,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음, 저희, 저는, 저희는, 이제, 기초 강자이기 때문에, 어, 삼각형은, 어느 정도, 어, 허용을 하는 걸로 하고, 어, 엔곤, 그러니까, 다섯 개 이상인, 그런 면들은, 어, 가능하면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보기 위해, 어, 작업을 할 때는, 굳이, 삼각형, 사각형은, 굳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모델을 가지고, 좀 하이하게 해서, 뭐, 스컬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텍스터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작업까지는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삼각형이 만약에 생기더라도, 어, 허용하는 방, 허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은, 이 라인까지 맞춰주도록 할게요.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낫겠네요. 얘를, 자, 필요하신 만큼 면을 만들고, 붙이고, 어, 또 이어나가고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하시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뻗어 나갈게요. 얼마든지 나중에 추가하고, 나눠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쭉쭉, 쭉 크게 크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초반엔. 자, 이렇게 계속 맞춰 나가도록 할게요. 이 높이가 여기에 맞으려면, 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 만질 거기 때문에, 어, 저기서 안 된다고, 막힌다고, 그만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자, 이 두 개만 빠져나올게요. 근데 이제 중점으로 보셔야 될 게, 폴리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어, 어떻게 나누면 좋을 건지, 그 좀 더 나중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죠? 나중에 또 맞춰주도록 하고, 탑비에서도 맞출게요.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 지금 이거 타겟 일도 붙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도 되고, 버텍스로 가서, 이 점을 타겟 일도로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탑비에서도 계속 봐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맞춰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보다, 이면은 아마 더 밑으로 들어간 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밑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이 밑으로 들어간, 이 제일 밑에 이 엣지가 아마, 이 엣지일 테니까, 이쪽 엣지는 이 엣지에 맞출 게 아니라, 더 집어넣고, 이 라인을, 이 최외각선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엣지를 추가하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 버텍스는 이 흐름에 따라, 이 흐름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얘들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게 좀 튀어나왔네요.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면이, 삼각형 같은 이 사각형이 됐죠? 이것도 이 앞부분을 계속 만들면서, 다 맞춰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툭툭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정확하게 맞췄어도, 이 면에서 이렇게 쪼개고, 또 쪼개고,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엔, 이렇게 좀 툭툭, 크게 크게 맞춰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 조금 이상한 모양이 있다 해도, 일단은 크게 맞춰나가고, 그 다음에 후에 또 계속 다듬기로 하겠습니다. 공면이 크니까, 조금만 작게 갈게요.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서, 물론 저희가 최종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모델링이 되겠죠? 더 디테일하게 쪼개지도록 하겠죠? 자, 탑뷰랑, 이 프론트뷰랑, 사이드뷰랑, 이 세 뷰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맞춰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퍼스펙에서는, 이렇게 면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나, 이렇게 보시고, 네, 또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계속 해주시면서, 자, 이렇게 계속 맞춰나가도록 할게요. 음, 자, 이쪽 면에서 좀 더 틀어졌죠 자 너무 정확하게 맞출게 아니라 얼추 큰 면을 보시면서 맞춰 나갈게요 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 맞춰 나갈게요 자 버텍스 엣지를 계속 바꿔 나가시면서 한가지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이 버텍스 모드 오브젝트 모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바꾸는 모드들 있잖아요 이렇게 오브젝트 버텍스 페이스 엣지 모드는 생각보다 단축기가 훨씬 유용할 때가 많아요 단축키를 쓰시면 좀 유용하게 작업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엣지의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계속 쭉쭉 만들어져 나갈게요 면은 이렇게 꺾일 거니까 면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한 뷰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다른 뷰에서도 맞춰줘야 이게 큰 흐름에 이렇게 위배되지 않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엣지로 여기까지 이어볼게요 자 여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0값을 가질게요 자 딱 가운데로 왔죠 여기도 어차피 굴러가기 때문에 면을 어차피 더 추가해 줄 거기 때문에 일단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컨트롤 쉬프트 엑스 멀티컷으로 컨트롤 쉬프트 엑스 아 알트 쉬프트 엑스 컨트롤 쉬프트 엑스 멀티컷으로 알트를 눌렀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쪼개 줄게요 이게 필요하면 쪼개고 그 다음에 또 면이 필요하면 익스트루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자 앞에 모양이 얼추 나왔죠 자 여기랑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그럼 엣지를 선택하시고 브릿지 하시면 되죠 자 이쪽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자 다른 데도 혹시 또 만지다가 틀어진 데가 있으면 다시 만져주시고 여기는 여기에 타겟 엘드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딱 갖다 붙죠 자 여기서 익스트루를 해두고 이 위에서 잡고 익스트루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공면인데 일단은 한 면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엣지를 추가해서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자 버텍스 이거는 멀지 센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면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미세한 조정도 계속 해주시고 자 이렇게 면을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높이를 맞췄는데 여기서 조금 틀어진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보내면 되겠죠 그게 더 맞는 면이겠죠 이쪽 라인은 따로 만들어 주고 네 이렇게 됐죠 이 밑에 면까지 만들어 줄게요 이 면들은 조금 복잡한데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는 면이지만 이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파고드는 면이잖아요 자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 면에서는 이렇게 내려오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다시 하나로 만나는 이런 면이에요 되게 중요한 캐릭터 라인 같으니까 일단 표현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좀 크게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크지 않게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버텍스로 필요한 면들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나가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녹아다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마야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녹아다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됐죠 얘랑 얘도 더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겠죠 자 여기서는 결국 하나가 될 테니까 여기서는 타게 될 듯 붙여버릴게요 어 여기 삼각형이 나왔는데 일단 크게 신경쓰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쪼개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가 엣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조금 여기 벌려주고 얘도 조금 더 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큰 흐름에 위배되지 않게 오브젝트 모드로 녹아 볼게요 네 좀 어색한 부분은 아마 면을 더 나눠주고 더 쪼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이 윗부분도 마저 만들어 볼게요 자 윗부분으로 가다가 또 추가되거나 어 모자란게 있으면 또 추가해 주도록 하고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탑빛 한번 볼게요 음 음 일단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쪽 면을 먼저 선택해 볼게요 그렇잖아요 이미지를 보면서 또 확인해 보시고 음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 라인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죠 큰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최곡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 이쪽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죠 그러면 이쪽 라인이 또 높은 지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음 이 라인이 이 이 보네트의 어 이 트림인데요 보시면 이미지를 보시면 이 트림이 가장 낮은 라인이죠 이 라인을 가장 낮은 라인으로 잡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엣지를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선 다시 내려가도록 할게요 내려갔죠 이 라인에서는 자 버텍스를 잡고 자 이렇게 이쪽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뭐라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지만 지금 면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각져서 내려오는데 나중에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쪽도 추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합쳐지게 해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여기까지만 나오도록 할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나오도록 하고요. 이제 버텍스로 또 맞춰주도록 할게요. 저희도 도어 트림은 적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네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제일 낮은 부분이니까 자 이 라인은 보시면 다시 제일 낮아지는 라인이었죠? 제일 낮아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잘 안 맞혔네요. 다시 맞출게요. 자 이쪽 라인은 이쪽 라인이겠죠? 이 라인에 맞출게요. 아까 그럼 이 라인보다 이렇게 낮아지면 되겠죠? 낮거나 이쪽은 같아질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머지 투 센터를 할게요. 그럼 이 보도가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번 낮아지는 라인이 됐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어 이런 게 이런 걸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엣지의 흐름 이 플로우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치만 지금 상기에서는 나중에 추가로 또 계속 만질 거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크게 틀리지만 않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쪽 이미지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자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 라인을 좀 이동시켜 줄게요. 자 이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면의 흐름이 이 라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엣지들을 이 라인에 꼭 위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엣지의 흐름과 면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라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맞춰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맞춰 나왔습니다. 또 이 라인은 또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죠. 이쪽 먼저 맞추고 계속 작업을 할게요. 이 흐름에 위배되지 않게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살짝 올려주고 시작할게요. 자 프론트에서 볼까요. 네 이정도 너무 올라가진 않게 네 이정도 자 이 튀어나온 라인이 어디까지 가는지 볼게요. 쭉 연결되네요. 쭉 연결되네요. 쭉 연결되죠. 거기에 맞춰줄게요. 거기에 맞춰줄게요. 자 여기는 쓸데없이 많아졌으니까 일단 타겟을 예를 들어 하나를 없애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 늘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없애 놓을게요. 자 크게 흐름에 어 반하지 않게 잡아주시고 자 이제 프론트에서도 맞아야겠죠. 자 잘 안보이면 확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면은 잘못 맞춰져 있는것 같네요. 이면은 자 이 두개가 얘가 이렇게 이쪽에서 볼게요. 여기는 다시 이렇게 평면이 돼가는데 이쪽 할 때 다시 맞추도록 하고 일단 이 라인부터 먼저 잡고 갈게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게 크게 라인이 무관하지 않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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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줬습니다. 자 자 이 앞에서 어떻게 모이는지 볼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그러면 저희도 음 음 여기서 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라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먼저 만들어 놓고 이쪽 윗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연결할게요. 자 약간 씩 조금씩 계속 고쳐줍니다. 이렇게 퍼스펙티뷰에서 또 면의 흐름을 또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익스트루를 할게요. 처음선과 처음선을 먼저 클릭하시고 선택되어질 영역의 끝선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로프로 선택이 됩니다. 다시 여기에 이런 라인이 있죠. 여기는 없지만 자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있죠. 그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 줄게요. 약간 밑으로 가는게 보이시죠. 일단 먼저 살짝 아래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시 버텍스를 가서 맞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쓱 가서 이 윗부분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쳐지니까 여기서도 이 라인에 붙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면서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깝게 하면서 사라지는게 보이시죠. 자 굳이 음 맞춘다면 이쪽에 이 면에 맞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높이도 조금 내 남쪽으로 프론트에서 보고 이렇게 맞춰 주도록 할게요 자! Perspective 뷰에서도 보면서 확인하시고 여기가 좀 이렇게 튀어 놨죠? 그건 이 면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맞춰 주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에 맞춰 버릴게요 됐죠? 하시고 이렇게 이쪽도 쭉 들어갔네요 이런식으로 면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trude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이 밑에는 다시 만져 줄게요 이렇게 잡고 Extrude를 해서 이제 이 중간까지 다 오겠습니다 0값이 됐죠? 0값으로 왔으니 자! 멀티컷으로 Ctrl-Shift-X, 멀티컷으로 여기 하나만 나눠 줄게요 자! 조금씩 면의 흐름을 맞춰 줍니다 자! 이럴땐 이렇게 면들이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게 맞춰 줄게요 그리고 이 라인들도 이 엣지들도 최대한 여기서 봤을때 자! 보기 편하게 올렸습니다 얘가 선택이 안됐네요 자! 보기 편하게 올려놓고 이 흐름에 일단 맞출게요 뭔가 가이드가 되니까 이 흐름이 여기에 맞추도록 할게요 이 맞춘다는 거 이 사이드나 프론트에서 봤을때 이 높이만 맞추는 거에요 자! 이렇게 높이를 대략 맞춰 줬습니다 잠시 이 엣지를 다시 선택하자 Ctrl-Delete를 지워보시고 이 엣지의 흐름따라 멀티컷을 하는 게 있었죠? Ctrl-Shift-X 한 다음에 이 엣지플로가 있었죠? 엣지플로를 켜고 이렇게 추가해주면 저희가 원하던 모양대로 추가가 되진 않네요 그렇죠? 좀 더 볼록한 느낌 살짝 배가 부른 느낌으로 가야되는데 이렇게 됐죠? 다시 꺼주시고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텍스로 또 미세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살짝이지만 배가 좀 부른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 줄게요 너무 많이 올려서 면의 흐름에 방해가 됐다면 다시 보시고 맞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 줬죠? 이렇게 맞춰 줬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삼각형 삼각형이니까 이쪽으로 붙이고 이쪽으로 붙이... 얘를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과하지... 자... Q로 빠져나오시고 이렇게 과하지 않게 마지막 부분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서리가 위트를 나올수록 이렇게 풀릴 수 있도록 차 이미지를 계속 띄워놓고 보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또 나중에 면을 추가하면서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지워서... 지우고... 자... 멀티컷으로 이쪽에 연결을 시킬게요 아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네... 자... 다시 면을 보시면서 면의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의도한 바로 이렇게 흘러갔는지 자... 뭔 친데 너무... 음... 튀는 면이 있다 튀는 버텍스들이 있다 그럼 조금씩 만져주시고 그리고... 자... 네... 얼추... 어차피 한 번 더 또... 만질 거기 때문에 너무... 너무 미세하게 맞추지 말고 보시기에... 음... 이거는 좀 고치고 넘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생각하실 거 같은 면이 있으면 그 면은 좀 만져주시고 가면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흐름상... 어... 튀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이 면이 튀네요 자... F를 누르면 이 점이 이... 돌아가는 중심이 됩니다 이... 뷰포트를 돌리는 이 텀블 뷰... 기능에서 중심이 돼요 이게 지금 중심이 돼 F를 한 번 누르시면 이렇게 줌아웃을 해도 이게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게 볼 수가 있죠 한... 이 네 개를 중심으로 돌리고 싶은 이 네 개를 선택하고 F를 누르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이 네 개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F라는 기능이 네 참 중요한 기능이에요 단순히 그냥 크게 해서 본다는 것보다 어... 좀 더... 어... 이 화면에 피봇이라고 할까요 이 화면에 중심점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조금씩 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피봇이에요 근데 저는 얘를 잡고 움직이고 싶은데 얘가 자꾸 중심으로 잡고 돌아가게요 그럴 땐 이렇게 하면 가생이로 가서 잘 안 보이죠? 그때 F를 눌러서 얘를 중심으로 잡으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방금 움직인건 이렇게 화살표 키로 아래 위, 아래 옆, 위, 아래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뷰에 따라서 이거는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무델링을 러프하게 한번 만져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세로 엣지 이 세로의 엣지의 비율에 비해 이 가로의 엣지가 좀 많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의 엣지를 조금 더 추가해서 나중에 어 이 모델링에 이 한 칸 한 칸의 이 밀도 이 사각형 면의 밀도를 좀 더 맞춰 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렇게 올리실 때는 그 밀도도 좀 보기 이쁜게 어 모델링을 잘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밀도가 이 가로의 엣지만 많기 때문에 어 나중에는 이 세로를 많이 추가해서 어 이뻐 보이도록 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어 마저 이 사이드와 리어와 이 탑이랑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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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